첫사랑처럼 설레는 누나들의 로망, 여진구가 또 다른 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통해 18살 풋풋한 첫사랑이 소년이 되어 돌아온 여진구. 안녕하세요. 정재민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희망고의 황제 역을 맡았고요. 황제? 네. 부럽네요. 희망고의 황제 역을 맡았고요. 마리를 만나게 되면서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순수하면서도 똑똑한 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복 소년 여진구를 본 누나들의 심장이 쿵쿵하고 뛰고 있는데요. 특히 샤워씬에서 공개된 여진구의 등근육은 제법 남자다워진 그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등근육이요? 네. 제가 등근육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좀 뭐야. 타고는 아니요? 굴력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게 카메라가 좋은가 봐요. 한편 여진구는 안방극장에 첫사랑의 설렘을 전파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희 오렌지 마말레이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좀 일깨워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선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진짜 설렘도록 두근두근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수줍고 또 많은 것에 웃음이 나는 18살 소년, 소녀의 설레는 사랑 이야기.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15일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